안녕하세요. 배쌤의 빡친음악이론의 배쌤입니다. 빡빡하기만 했다가 좀 친해져 볼까? 오늘은 임시표에 의해서 음정이 늘고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음정의 기본 공식, 영원히 공식 기억나시죠? 이 공식에 의해서 흰 건반에 의한 부분들은 음정이 다 찾아질 거예요. 다시와 시파를 빼고. 자, 그런데 이런 흰 건반에서 임시표가 샵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이런 게 붙기 시작하면서 음정의 변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변동이 생기는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1458 라인에서 늘거나 줄면 증감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2367에서 장단이 또 줄거나 늘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증감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 증감? 저 애는 왜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지? 그래서 음악이론 교재에는 대부분 이 표를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표기하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표고요. 저는 이 표 볼 때마다 정말 빡쳐요. 아, 왜 이렇게 표를 적어놓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완전히 늘면 증이 됐다가 증이 줄면 장이 됐다가 또 단이 됐다가 감이 됐다가 감이 됐다가 감이 다시 완전으로 갔다가 뱅글뱅글 돌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이거 보면 뱅글뱅글 돕니다. 이걸 학생들이 보게 되면 음정 처음에 시작하다가 이쯤 오면 아, 뭔 소리야. 이 말이 저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뭐 이렇게 되면서 포기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표가 이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표를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당장 지우세요. 정말 저 이 표 너무 빡칩니다. 절대로 이 표대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제가 적어드린 이 표로 하셔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음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그쵸, 숫자입니다. 완전은 뭐? 1458. 장단은 뭐? 2367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늘고 줄을 때 1458에서 늘고 줄면 거기 따른 증감이랑 장단에서 늘고 주는 증감은 뒤에 숫자가 달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음정에서는. 그러면 증사는 줄면 어떻게 되죠? 완사가 될 거고 증육은 줄면 장육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 5가 늘면 완전 5도가 될 거지만 감 3도가 늘면 단 3도가 돼요. 그래서 저 글자 증감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표를 일렬로 적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알기가 쉬워요. 저렇게 써클 형태로 적어놓으면 정말 나중에 줄면 또다시 이렇게 갈 거 같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음정은 반드시 공간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 영원히 공식에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음정에서 임시표가 붙었을 때 공간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건반을 생각하시면서 건반의 공간이 늘었으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건반의 공간이 줄었으면 왼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도미가 있어요. 도미는 반음이 없으니까 장삼도죠. 장삼도에서 도미플렛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되죠? 줄죠. 그러면 장에서 줄면 단이 되죠. 하나 더. 도파가 있어요. 도파가 반음이 하나 있으니까 완전사도입니다. 완전사도에서 도파샵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늘었죠. 얘는 증사도가 돼요. 하나 더. 시솔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시솔은 반음이 두 개죠. 시도미파. 그러면 단육도죠. 단육도인 상태에서 제가 시플렛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늘었기 때문에 단에서 늘면 장이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이 모든 음정의 문제들이 다 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시와 시파는 제가 만든 공식에서 안 맞아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따로 암기를 꼭 해주세요. 파시는 반음이 없는 상태로 증사도로 기억하시고요. 시파는 반음이 두 개인 상태로 감오도로 기억하세요. 이걸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도파가 완전사도였는데 도파샵이 되면 걔를 증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증사도란 반음이 하나도 없고 반음이 0개인 상태구나 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시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솔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도솔이 있는데 도솔은 완전오도죠. 그 완전오도에서 만일에 제가 솔플렛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완전오도에서 주니까 감오도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감오도의 구성원리를 볼게요. 도레 미파 솔플렛 그러면 미파와 파 솔플렛 사이에 반음이 두 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반음이 두 개인 건 감오도구나 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세요. 바시는 반음이 없고 증사 시파는 반음이 두 개고 감옥 여기까지 들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음정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제자 중에서 제가 가르쳤던 예중예고를 졸업하고 지금 어느덧 나이가 스물아홉이 된 제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예중 때 배웠던 음악이론 그 음정 영원히 공식 그리고 조성 구하는 거 음계 구하는 거 그때 선생님께서 탄탄하게 잡아주셨던 음악의 기초 이론들 덕분에 예고에 가서도 너무나 음악 이론에 좋은 점수를 받았고 심지어 대학에 가서도 너무나 수월하게 음악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쉽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평생 자신이 음악 이론을 하는 기초와 기틀을 다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음악 공부를 잘 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 내가 참 중학교 학생들에게 음정을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 설명하면 애들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구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는 이 모든 것들 그런 혜택을 받았던 우리 제자가 예중예고를 졸업하고 응대에 가서도 그 모든 지식들을 잘 활용하고 편안하게 썼다는 얘기를 듣는데 내 노력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 학생들이 음악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줬다는 생각에 음 정말 흐뭇하고 보람된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제가 지금 이 공식들 정말 귀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음악 공부하시는데 진짜 좋은 기초 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문제를 푸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또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영상과 좋은 컨텐츠 가득한 패스에 미처 구독하기가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